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티브이. 30세 신미생. 신미생도 올해 결혼하는 수들이 많네요. 남자고 여자고. 또 대신 신미생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한 발 살짝 부부의 인연으로서 한 발 살짝 부딪힐 때 뒤로 넣어주라는 거. 같이 부딪히지 말고 뒤로 한 발짝 물러주면 나중에 속을 알아주지 않을까. 억울한 누명.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해도 억울한 누명. 회사에 이동을 한다면 자주 옮기게 되니까 이동은 하지 말고. 대신 문은 열려가는 수전이에요. 아마 내년보다 후년이 된다면 경자년보다 신축년이 된다면 신축년부터는 문이 크게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김미생들은 올해 솔직히 건강검진을 좀 받아 봐야 되겠다. 올해 김미생들이 좀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또 자손이 있다면 자손 때문에 올해는 걱정거리가 많은 애입니다.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소굴색이든 다치든 그래서 올해는 자식들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가라. 올해는 아마 청개구리 삼심 닮은 자손들 때문에 많이 조금 속이 상해야 되는. 김미생들 아빠 엄마들 만약에 자손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경우가 좀 올해는 좀 많을 거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관제 있었던 분이 이분이 정미생이세요. 근데 올해는 이 기회년이 정말 힘들게 넘어갔어요. 기회년이 다른 분들도 기회년이 많이 힘들게 넘어갔겠지만 이 경자년에는 가옥살 낄 거 태어나서 내가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삼전수 좀 공중적으로 겪었어요 나이는 시흥 넷이지만. 진짜 정신으로다가 겪은 거는 한 백 살은 되실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내년 수에는. 조금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업에서는 조금 부진하면서도. 초반에 문은 안 열리고 하반기에 문이 열린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그냥 그런 대로 흐름대로 쫓아가라. 또 남하고 동업을 하지 마라 안 된다. 을미생 분들도 남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내년에 몸수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나이시기도 한데 이때까지 아팠던 게 이제는 숨어 있었던 게 내년에는 다 표출이 되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을미생분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을미생분들은 경자년과 신축년이 몸으로 다 고생 좀 해라 하는 그런 수가 좀 많이 들어오시니까 몸수로 다 좀 건강에 대한 약들도 좀 드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78세의 분들은 자손들을 걱정을 많이 시키는 분들이네요. 이분들은 물론 안 계신 부모님들이지만 요양원회를 보내야 될까 아직은 정정했는데 그냥 간병일을 둬야 될까 이런 마음고생들이 지금 많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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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